으 아 말 안하고 너 있어 나 지금 자 늘 그렇듯 내 짐 후 식 날 거울에 교체 왜 파악제를 해 요 6 6 6 6 5 5 6 7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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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6 6 6 7 장악에서 이제 빠르게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예 자 그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예 거기에다가 끈 해상 우승은 하얀색 그 아 옆에 진짜 운동하자 아 아 그리고 그 타임 쌤 해가지고 그냥 썼어 그냥 그냥 아울래 구경받는데 갑자기 30% 할인에 20% 이거 2만 9천원 으 에아 쌀 받이 끌리진 것 뉴 있다 치세요 으 으 으 자 털 1 아아 뭐els 에이 던 말에 피셔가든 사람운데 에이 범차 뭐라고 여러분이 가 순간에 입안 쥬었죠 출연 출연 참 인공지능의 deterior 이 어디에서 뭐 인더 월 플레이스 업장에서 이제 직장에서의 인공지능의 출연은 지금 더 기호가 많이 보고 있죠 인공지능을 통한 시험 때 출제 그리고 그거를 통한 렉스 강의 되죠 네이버 더 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드 4라고 하는 공사로 기억해 주시면 내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 모드 4 아 오버의 징조가 되다 그래서 웰 구세 이제 부사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가 되다 여기 반이어 있는데요 반이어는 어떠셨을까 보드 보드는 낫 폴 왜 인데 아 네 보드 1 보기 나 아 왜 마시고 아 이거 왜 자꾸 검증이 이렇게 아 내고 와서 이렇게 아우스 으 아 아 좋은 증조가 되고 있다 뭐에 대해서 emotional intelligence 이 아이의 좋은 증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 내신이긴 하지만 첫 문장 비양수로 봤을 때 이 emotional intelligence에 대해 김도연 빅무산 박성준 임채관 황혜림 아 저 근데 지금 이게 좀 채점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다 끝나봐서 이런거 좀 많이 가진건데 그만 할 줄 알아요 자 다시 해볼까 초 닥쳐 닥쳐 자 이 보셔어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지금 보드 웰퍼라고 해서 이거 좋게 보고서 나쁘게 보고 있어 어 좋아요 이거 지금 소재 이자 여기서 말하고 싶을 어 좋은 내용입니다 플러스로 보고 있는 대상이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이 이 아이에 관해서 플러스 유지 하신 대로 선택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 이 감성 지능에 대해서 좋은 증조가 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as AI gains a monumentum and replace people each of every level 묶어보대요 묶어보대요 묶어보세요 자 as 뭐뭐함에 따라 AI가 gains monumentum monumentum 무슨 말이야 monumentum 어 초신력 어 초신력을 얻음에 따라 그리고 또 모함에 따라 사람들을 아이고 사람들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을 대체함에 따라 아 프레딕션스 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프레딕션스 알 어 문장 법법상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당황하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자 프레딕션스 알 컴마 이렇게 쓰면은 뭐뭐의 예측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프레딕션스 알 뭐뭐의 예측이 있다 그래서 그냥 같은말로 원래 이거에요 프레딕션스 알 대신데 그냥 과정적으로 컴마 써라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나 그냥 프레딕션스 알 대초 동산미나 그냥 컴마로 썼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 그래서 프레딕션스 알 이렇게 딱 썼을 때 어 이거 왜 내가 모르는 연결사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지금 줄여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봐 그래서 뭐뭐라는 예측이 있냐 라고 하면 There will be premium 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이래 프리미엄 무슨 말이야 프리미엄 프리미엄 약간 프리미엄 어? 프리미엄이 프리미엄 아니에요 어? 아니 특권 특권 혜택 혜택 그게 프리미엄 여기도 프리미엄 이라고 떠있어요 어디? 그러니가 프리미엄 이라고 그게 프리미엄으로 돼있지 혜택입니다 혜택 자 프리미엄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프리미엄 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랑 이제 좀 상통하나 프리미엄 어떤 단어랑 좀 상통하고 있지 이아이는 뒤에 있어요 좋은 징조가 된다라는 마냥 통하고 있잖아 좋은 징조가 된다라는 마냥 통하고 있어 자 그럼 문장 패턴 보세요 이아이 좋은 징조 된다 자 뒤에 봐봐 여기 플레이스턴 핫하이 어글더팀 이아이 이아이 프리미엄이 있다 이아이 좋은 징조 있다 이아이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어휘로 됐다 괜찮다 이러볼래? 어? 어휘가 바뀌더라도 이쪽에 뭐나? 이아이에 관해서는 플러스로 파악해 주셔야 여러분 시험 볼 수 있다라는 말이다 이해 됐습니까? 자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구문은 요거 수동입니다 수동 오케이 수동이다 자 그래서 수동분사에요 수동분사 누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 유치된 사람들에게 놓여진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높은 감성지능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프레딕션이라기도 하고 징조가 된다 그럼 앞뒤 문장 관계 뭐다? 재진술이다 재진술 오케이 자 앞으로 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이아이 능력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주제문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The Emotional Messages People send response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구문에 좀 주의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주의해 주시고 문장 읽을 때 헷갈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은 Messages 감정적인 메시지를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된다 자 Respond가 자동삽니다 자동삽에서 To 꼭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감정적인 메시지는 근데 While Interracting 묶어 주시고 묶어 주시고 여기 분사문은 넣어줬고 그것은 R 에피스코인 문장 계속 쌓아 적혀 썼죠 자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계속 문장을 괜히 괜히 지금 꼬아놨어 오케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감성 메시지는 소통하는 동안 주고받는 감성 메시지들은 Far Beyond 자 여기서는 이 비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위치상 보원대 위치상 보원대 선생님은 이거 전시사 보니까 부사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해석은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걷어내주시고 우성 이해됐어요 나머지 걷어내시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감정적인 메시지 사람들이 보내고 받는 사무자로 하는 동안 이 점에서 이 감정적인 메시지들은 뭐다 AI의 능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훨씬 넘어섰습니다 정치사란 이렇게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훨씬 넘어섰어요 AI 프로그램이 모하기에 AI 프로그램이 어 투미미 흉내매기에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해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패널 내용은 뭐냐 진술은 뭐냐 지금 AI에 대한 능력이 AI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이모션을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걸 다시 말하면 AI 능력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진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어 그럼 AI에 필요한 이 이모션 감정에 관한 것은 AI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단순히 앞에서 반복했던 두 문장 확장시켜주고 있는 패턴으로 읽어주시면 된다 자 검정 이해됐습니까? 박성진 알겠어요? 이게 보여요? 이렇게 딱 치울까? 어 없어요 예 지워두세요 지우면서 저거 위에 하나 없죠? 뭐요? 어디요? 고브 어디 맨에다? 힘든 방치라고 나타났어 자 이제 우리의 스마트 머신로 이모션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쪽 문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두 사절 묶어볼까요? 여기까지 묶어보겠습니다 두 사절 묶어봤을 때 우리가 get formal into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볼 표현 get 다음에 장소 부사가 들어가면 일단 대체로 도착하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케이 자 get into 자 age 자 이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뭐야?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도달하고 있다 똑같이 넣을 수 있겠지 자 우리가 깊게 어디로 들어가고 있대요? 스마트 기기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가 스마트 기기의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채범 이씨 뭐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물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응 모모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응 그랬어요 가져오요 예 좋습니다 가져오로 처리하셔도 되고 비 라이플리 대절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어 근데 우리 해석을 위해서 가져오신 주어로 처리할 때 그렇게 되면 라이플리는 그냥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에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라이플리 대절로 하셔도 되고 그냥 비 라이플리 대 구문으로 보셔도 되고 비인칭 주어 처리해서 비 라이플리 대 구문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가져오신 주어로 보셔도 괜찮다 오케이 여러분 해석에 맞는 걸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혀 시험에 상관없어요 자 센싱 앤 매니징 이모션 자 감정을 감정을 감지하고 다루는 것은 will remain 남을 것입니다 뭐로 원타입 한 가지의 종류로 남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인터뷰 한 가지의 지능으로 남을 것인데 뭐 할 것인가 AI를 당황시키는 AI를 당황시키는 한 가지의 지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문장 구조를 보시면 아까 아까 분명하게 진술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AI가 이 아이보다 높다라고 해서 낮다라고 했어 낮은거죠 낮은거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정을 하는 능력은 AI를 어떻게 한다 퍼즐시킬 것이다 당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다 이 아이가 AI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아이가 AI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것이 퍼즐을 시킵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안 되지만 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 보건데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 이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하고 있는데요 this means 대절 살려주시고 대절 살려주시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직업들이야 뭐하고 있는 AI를 수반하고 있는 AI를 포함하고 있는 AI를 사용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사람들 이해 됐어요 민주 왜 AI를 아 AI를 오케이 어쨌든 선행사료고 두 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과 직업은 이 아이 아까 뭐라고 했지 플러스라고 했지 그래서 뒤에 진술 뭐라고 돼 있어요 플러스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할 것입니다 뭐로부터 from being taken over by machines 기계로부터 테이크오버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작년에 배웠던 장학도 했죠 예 작년에 어디서 배웠지 이거 홍합 홍합 피스톤 스피시 천적 선우카가 홍합을 안 잡아줬을 때 이거 먹는다 2단원 그대로 빌드업에 다 돼 있는 게 알았어 기계에 잠식 잠식당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준이 잘 듣고 있나 네 예 자 인업 설베이 여기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뒷받침입니다 뒷받침 오케이 할 말 다 했어 almost three out of four executives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업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봐봐 three out of four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대략 4명 중 3명 네 자 out of 라고 하는 게 요즘 from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4명 중 3명입니다 오케이 4명 중 3명 4명 중 3명인데 자 이거 뭐야 분수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수위치 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4명 중 3명의 어 이게 세키틱스 고위직 사람들은 이 아이를 뭐라고 보고 있대 as must have skill 반드시 가져야 될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쌤이 어휘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자 앞으로 계속 적용할 건데 우리 c asb view asb 자 이런 동사를 리가드 동사라고 해요 아이고 커넥터 리가드 think of asb 자 이런 분들 여러분들 다 어? 됐어 아 예예예 자 어 채권이 혹시 그 혹시 분이나 만약에 이과로의 진출이 실패할지 강사 계획을 보세요 어 어 강예님도 오실 건가요? 네? 아니요 싫어요 네 알았어요 자 이거는 다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자 컨스더 a b로 한번 볼게요 a를 b로 여기다 우형식 처리하고 있거든요 우형식 처리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sb 할 때 이 b가 형용사가 가능한 굉장히 기형적인 패턴을 띄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가능한 기형적인 패턴을 띄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컨스더 a b가 됐듯이 우형식의 옛날 모습이 아닐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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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격 보호로 처리해 보자 됐습니까 해석상 목적격 보호로 처리해 보자 그래서 ai가 뭐다 가장 가져야 될 기술 중 하나 역시 당 플러스 진술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업장에서 in the future 미래에 as the automizing of routine tasks bound up against the impossible operating effective AI for activities that require emotional skill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장 조금 복잡해요 automizing of routine tasks 에스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함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의 자동화가 자동화가 범프업이래요 범프업이 무슨 말이야 범프업이 무슨 말이야 어 범프업 생각하는데 오케이 충돌할 거에요 뭐에 대항해서 불가능과 충돌하게 됨으로써 오케이 그 불가능이 뭔데 creating effective AI 효율적인 AI 에이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가능성과 충돌하게 되면서 오케이 근데 에이아이가 뭔데요 활동을 위한 그 활동이 뭔데 감정을 필요로 하는 다시 감정적인 스킬이 필요한 활동들을 에이아이가 만들어내기에 불가능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 아이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거죠 그 감정 스킬이 아니라 그냥 가서 우울증 환자를 달래시오한테 제치피티한테 얘기했더니 나가서 운동을 하시고 병원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레알 위로가 되겠느냐 이거야 아니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은 끝이 나겠고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주제목은 상관패는 안찼는데요 어 왜 첫 문장인가 어 맞아요 첫 문장은 진술이 살짝 모자라서 음 음 저기 두 번째 문장 합시다 두 번째 문장 엘 엘 엘 에 Me with 아 아 app 이부터 음운 장뿔 까지 쳐 주시면 됩니다 되요 예 우선은 잠을 못 잤나요? 나도 못 잤어 뭐야 이거? EI, EI 이렇게 좀 그림자로 표현할 수 있지 어 잘 안되네 뭐 그림이 뭐예요? EI EI 보이지? 어 블리츠크림과 발가락 붙이는 거 자 블리츠가 발가락도 있어? 응 어딜 울도 못하는 게 자 두번째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니 어린이집이냐 뭐냐 자 저는 왜 most parents think that 자 우리 수능식으로 한번 적어드려볼까요? most parents로 시작됐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반드시 통념으로 반박될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대디아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대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요렇게 좋은 분석 해놓고 읽어보도록 하자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Just behave 이렇게 행동한다면 오케이 우리 아이가 행동을 한다면 네 근데 이제 따옴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조하라는 의미인데 어 지금 강조의 리액스가 선생님이 좋은 거라고 했을까 아니라고 했을까 아닌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따옴표 사용될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Just behave Would just behave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차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내 말을 들으면 난 부모로서 차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해 됐습니까 근데 다시 들어봐도 요즘 그 주장이랑 안 맞지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Truth is that managing our emotions and actions is What allows us to feel peaceful as paren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은 좀 주어이 아 주제이긴 하거든 이 문장은 주제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장 이 문단 자체에 정확하게 언급하는 바가 없어서 한번 배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한번 변형이 됐던 바 이쪽에 연결사 넣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역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다 managing our own emotions and action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무엇이다 What allows us to feel peaceful as paren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또 관계대명사까지는 그냥 구분 분석해 버릴게요 그것은 뭐다 우리를 평화롭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반박되고 있는게 뭐냐면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 자체가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부모의 감정이다 라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부모 자체가 컨트롤 컨트롤 그래서 여기서도 어 매니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사용되고 있지만 컨트롤 이라는 단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어 부모가 스스로를 통제해야 된다 자녀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 부모 감정 부모 자체가 컨트롤 오케이 인체가 이러면 1등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 솔직히 1등 보다 이제 저 1등으로 이렇게 시작해 봤다 어 어 연결이 시작했습니다 어 어 동길대에서 어디가세요 아 아 자 얼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 우리의 아이를 통제하거나 war of doctors they will face 그들이 마주하게 될 장애물을 통제할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럼 시선은 뭐예요? 자녀의 행동으로 볼 게 아니라 시선을 나한테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나한테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출을 판단해 봤을 때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자. 혹은 오문, 자기 스스로 이런 컨트롤 이런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질문의 정답선지가 된다. 오케이. 내 스스로, 부모 스스로, 혹은 통제하기, 관리하기 등의 키워드가 주로 배치가 됩니다. 알겠지? 하지만 뭐다. 이거 앞문장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We can always control our own action. 여기서 뭐 썼어? 온 쓰고 있어.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통제하자. 뭐로서? 부모로서. 부모로서 내 스스로를 통제하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우선이 듣고 있나요? 우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오투, 오투? 어? 이과생? 과학을 못해요? 과학을 못해요? 어? 쌘도 사고방식의 이과생에 대한 과학을 못해요. 물론 수학도 못했지만. 안은 못해서 이과가 왔어요. 그리고 이과적 사고는 소설로 펼칠 수 있는거에요. 어떤거에요? 아예 자, 여기가 이런거죠? 자, 이것도 계속 똑같아요. 여기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해할 때 요거 기억하시나요? 주제완복이에요. 주제완복 그냥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같은 말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게 정답인거다.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팩턴에서는 요약문이라던지 주제문기 혹은 순서문제 등으로 이제 이 지문내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피하고는 하는데 덕인호가 어떻게 어렵게 될지는 선생님이 예측이 좀 어렵네요. 근데 요거 이제까지 잘 맞춘 사람이 없어. 이제까지. 모든 기출은 다 쉬웠어. 근데 왜그러면 하면 내용이 바뀔까봐 걱정이 됐어요. 라고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parenting. 양육. 양육. What our children does. 우리 아이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About children's behavior 입니다. 아이들의 그 행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How we respond.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수일시 바꾸고 싶으면 s, 우치자. 우리의 행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오케이. 남은 장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더 자세하게 Our own behaviors 하면 좋겠네요. 자, 사실상 Most of what you call parent. 자, 대부분의 대부분의 우리가 양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양육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세부분을 섞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은 doesn't take place 자, take place 파일이 무슨 뜻이죠? 공동이 어디갔어? 자각하다. 어, 발생하다. 이런하다. 가동 삽니다. 가동. Take over 까지 폼 저안도 왜 또 떨어지지? 이래서 종료를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저요? 네. 폼 떨어졌어요. 다시 폼 미쳤다 까지 다 했습니다. 자,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와 뭐 사이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발생하지 않는데 역시나 이것도 뭐? not able to be 취하고 있습니다. okay. 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취하지 않는다. 이건 뭐야? 아이 얘기에 초점 맞추지 마라. 이거입니다.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But within the parents 부모 속에서 부모 오운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문장 반복 계속 이어가고 있어 When a storm bruised 폭풍이 일어날 때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갈등 발생이 예약하는 거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의 반응은 Either A or B 문장 너무 어렵게 계속 쓰고 있지 부모의 반응은 Either coming 그것을 진정시키거나 그것을 진정시키거나 여기 자꾸 털고 있지 혹은 trigger a pusket tsunami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규모의 쓰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예요? 갈등 키우기 그래서 그것을 진정시켜버리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Stay coming up to respond Constructively to all that children's behavio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문장 부족 모의고사 볼 때 대신형별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무시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내신이니까 무시는 못하지만 구모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볼 거야 동명사고 주어에다가 동명사고 주어에다가 공사가 requires 수일치 봐주세요 동명사라서 동명사라서 수일치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해보면 가능할 정도로 차분히 유지하는 것은 차분히 유지하는 것은 뭐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뭐를? 우리의 성장을 또한 우리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부모의 감정 컨트롤이 이제 우리가 함에 따라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감정 컨트롤을 점점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And the stomach emotions behind i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 있는 다시 이거 이시 받아주는 건 이 앞에 있는 Childish behavior 받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린 행동 뒤에 있는 화가 나는 감정 들조차도 우리 뭘 하고 있다 우리의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의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장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하고 밑줄 벗어서 물어봐도 여기까지 쓰여야 된 모든 주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 부모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자기 스스로를 매니지 관리해야 된다 이걸로 다 연결하시면 돼 알겠지?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결론 얘기하고서 If we can use those times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순간들을 When our buttons get pushed to reflect Not just react까지 묶어주시면 되는데 언제 우리의 버튼들이 눌려질 때 우리의 버튼이 눌려질 때 뭐 하라고 반응하지 말고 Reflect Reflect이 뭐예요? 성찰하다 성찰하다 우리의 성찰에 관한 버튼이 눌려졌을 때 We can notice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When you move Equilibrium and steer ourselves back on track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절 목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의문사절 받아주시면 우리가 언제 Equilibrium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형정심을 언제 읽는지 혹은 steer our ourselves back on track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를 어 요거 징역을 하면 우리가 어 우리가 길로 언제다시 조정해서 다시 돌아오는가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찾아 다시 돌아온다가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제 자리를 보면 제 사춘기 약간 그런 아니 아니 스티야 우리 스스로를 어디로? 원래 길로 돌아온다 오케이 조정하다 였어요 그래서 제 자리로 돌아오다 자 우리가 성찰의 시간이 있으면 언제 열받고 언제 괜찮아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가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this inner force 이런 이 내면의 성장은 it's the hardest work there 자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만 이렇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자 하지만 it's why you have you to become a more physical parent one day at a time 하지만 그것은 뭐다? 자 이거 관계된 모습까지 주어처리 해볼게요 자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더 평화로운 부모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하루에 한 번씩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이해 되셨죠? 두 짐을 했으니까 잠깐 휴식하겠습니다